호주와 뉴기니섬에 서식하는 에무와 가까운 동물인 화식조는 몸 길이가 1.3에서 1.7m에 체중은 40에서 70kg 정도로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며 타조와 에무에 이어 세 번째로 길고 타조 다음으로 무거운 거대한 새입니다.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있는 벽과 공룡 데이노니쿠스의 발톱과 비슷한 길이의 거대한 발톱이 특징인 동물이죠. 화식조는 시속 5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다리 근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다리를 이용하여 발차기 점프도 가능한데 이때 거대한 화식조의 발톱은 사람은 물론이며 다른 동물들에게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랍니다. 뿐만 아니라 머리에 나 있는 벽을 이용한 박치기와 뾰족한 부리 등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투병기와 다름없는 동물이죠. 화식조는 수컷이 50일 정도에 알을 품으면 부하하며 새끼는 정말 귀엽답니다.